여러분, 여러분들, 박수로! 아, 박수! 사랑은 더 멀어지네 사랑적인 길을 내고 아름다운 날을 부르지 사랑이 더 아름다운 사랑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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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저희도 몰랐던 일이고 저희도 난감했던 일이었습니다. 근데 주최측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주최, 저희가 우리 단장님 꼬락이 있는 건가 아울러 온 게 아니고 이제는 너로 사라져 개새끼들 시끄러질 거 같애 시선을 보게도 못할까 또 심지어 하고 얘기하는 게 싫어했는데 저희도 못 맞게 안 해 자, 누르지 마세요 내가 잘 끊고 하는 건가 없어서 지금 엄마 시끄러기 곤도 서있고 미안해가지고 참아야 말씀을 드리는데 시발이 겁나게 시끄러서 지랄게 내일 우리 여기 저기 뭐야 미스 비커 한 다섯 통 더 저쪽으로 싸버려 그냥 두박이라 한 번 해보게 그냥 엄청 하나로 자신이 숨기면 내가 금방 욕했어요 나도 그런 나머지 어머, 그런 말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빠랑 아니 열심히 듣는데 책을 찍는데 똥구덩만 찍어서 어떡한다 이거 다 같이 찍게 아까 신청하신 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포에서 인증권 내려보셨어요 아우 죄송해서 어떻게 만원 있잖아 돌려드리게 진짜 너무 받을까봐 아무튼 놀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, 잃어버린 점 덥습니다 덥습니다 악죽거리입니다 정말 이따 오후에는 선풍기를 돌풍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운 겁니다 지금 햇볕 때문에 아까 영심언니랑 정관오라버니랑 까꿍이랑 할 때는 비가 막 내려가지고 딱 그랬어요 정말 재수없는 것들이요 근데 난 할 때 햇볕이 쨍쨍 나잖아 햇볕이 근데 개풀이나 차라리 비가 오는게 낫지 이거 뜨거워 그러면 더 커지게 뜯어버릴 수도 없고 한정하고 또 언제 비가 오지 흘러가서 토요일까지 비가 잡힌다는 근데 흘러가서 그래도 2년까지 무조건 합니다 뭐 하는데 혹시 여기서 저희는 절대 여기서 하다가 일상병을 뒤집어 이렇게 보면 안녕하십니까 알아서 그렇게 처리 방법을 부채지 하도 뭘 하도 알아서 하시지 아셨죠 여기서 무슨 무슨 상관없다 우리는 바로 도껴버리라 이러면 나라 tren 자 이러면 봤습니다 everybody 첫 너 proces 여러분들 박수로 가자!